안녕하세요. 짐마켓골프의 파울신입니다. 스윙 플레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슬롯과 플라잉 웨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골프 스윙을 연습을 하면서 스윙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더 스윙을 빨리 익힐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연습을 많이 한다고 실력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스윙의 원리 또 스윙의 이치를 잘 이해를 하면 더 효과적으로 빨리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스윙 플레인에 대해서 특히 플라잉 웨치 개념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윙 플레인 얘기를 할 때 항상 밴 호간의 판유리 플레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목에 판유리를 끼우고 스윙을 했을 때 헤드나 샤프트가 이 판유리를 부딪혀서 깨지 않도록 스윙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이 밴 호간의 판유리 스윙 이론입니다. 오늘 스윙 플레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책이 슬라트 스윙이라 해서 짐 맥린이 쓴 책입니다. 이 책에 어떻게 하면 항상 일정하게 강력한 사실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내용을 이 책에 기술을 했습니다. 보통 스윙 플레인을 얘기할 때 4가지 플레인이 있습니다. 빨간색은 핸드 플레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노란색은 팔꿈치 엘보 플레인, 어깨 플레인, 스퀘어 직선 어깨 플레인 4가지로 표현을 합니다만 보통 3가지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스윙을 할 때 어드레스에서 백스윙을 하면 손 위치가 핸드 플레인에서 제일 위에 있는 쪽까지 이동을 합니다. 수직으로 뒤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운스윙을 해서 공을 칠 때 8시쯤 되면 다시 손은 이 플레인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공은 샤프트는 다시 어드레스 했을 때 이 원래의 각도를 다시 찾아서 공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진 맥린의 슬라스윙을 책에서 진 맥린이 밝힌 것은 모든 프로들은 백스윙의 스타일은 다르다 하더라도 공을 치러 들어가는 순간만큼은 이 원각을 지켜서 치더라 원래의 각도를 이 플레인을 똑같이 타서 치는데 그 방법이 이 슬라스를 채를 떨어뜨려서 이 각을 지켜서 오른쪽 팔꿈치를 몸에 붙여서 채를 떨어뜨려서 공을 치더라 그래서 슬라스를 태우더라 그런 점을 밝혔습니다. 모든 프로들은 수익이 한 사람도 다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비슷할 뿐이지 다 다릅니다. 첫 번째는 스탠다드 형식이라고 해서 세르지오 가르시아가 쓰는 스타일입니다. 백스윙은 이렇게 정상쪽으로 했는데 등지로 아주 플랫하게 어프로치를 해서 다운스윙을 해서 원래의 각도를 찾아서 공을 칩니다. 두 번째는 타이거우즈 스타일로 원플레인입니다. 백스윙은 플레인과 공을 내려 다운스윙을 해서 공을 치는 이 플레인이 비슷합니다. 이 그림은 정반대입니다. 플랜하게 들었다가 약간 가파르게 내려오면서 원래의 각도를 찾아서 다시 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의 각도를 다시 찾아서 공을 치는 방식으로 체를 이렇게 손이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오른쪽 팔꿈치가 떨어지고 샵트는 뒤쪽으로 눕는 샬로윙하는 그런 스타일로 슬롯을 찾아서 공을 치는데 야구 선수가 배트를 들고 서 있다가 공을 칠 때 버트가 땅으로 수평으로 떨어지고 나서 공을 휘두르는 것처럼 야구 배트를 휘둘러서 공을 치는 것처럼 떨어뜨려야만 힘을 쓸 수 있는 우리 인체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뜨려서 힘있게 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떨어뜨려야 한다. 샬롱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골프 클럽조차도 다운스윙을 할 때 클럽이 땅에 떨어지면서 체중을 왼쪽으로 밀면서 슬라이딩을 하면서 손은 옆구리에 오른쪽 팔꿈치는 떨어뜨리면서 체중이 왼쪽으로 샤프트를 하니까 체중이 뒤로 떨어지는 것, 폴링다운이 되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롯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롯을 찾아가서 치는 것은 모든 프로들은 스윙의 스타일은, 백스윙의 스타일은 다르다 하더라도 이 슬롯을 찾아서 다시 원각을 찾아서 똑같이 얻으려 해서 각도를 똑같이 해서 공을 치더라. 그런 내용이 슬롯 스윙의 핵심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호마 켈리가 쓴 골핑머신이라는 책에 아주 자세히 기술이 됐습니다. 호마 켈리의 골핑머신은 이니셜을 따서 TGM이다 해서 TGM 골프 인스트럭터 해서 한국에도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골프 기관이 있습니다. 교습소가 있는데 TGM이라고 해서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TGM 골핑머신에 소개되어 있는 플라잉 웨지 개념을 여러분이 임팩트를 할 때 이 개념을 이해를 하면 좀 더 강력한 스윙을 하는데 더 정확하게 일관적으로 스윙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플라잉 웨지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 두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왼팔이 이루는 삼각형과 오른팔이 이루는 삼각형입니다. 왼팔 어깨와 왼팔 손목과 왼팔 샤프트와 그러니까 왼팔 어깨와 손목과 공과 이루는 한 선이 있고 그 다음에 어깨와 공과 이루는 직선 삼각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왼손이 만드는 이 삼각형, 왼팔이 만드는 삼각형과 그 다음에 오른팔이 만드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오른팔은 오른팔 하박과 손목, 그 다음에 이 손과 샤프트 이 세 개가 이루는 각도가 임팩트하는 순간에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화롭게 만난다는 얘기는 왼팔을 백스윙을 할 때는 턴한다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백스윙을 하고 왼손은 돌리면서 백스윙을 하고 돌리는 것이 먼저고 코킹하는 것이 나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운스윙을 할 때는 왼팔은 코킹을 푸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돌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나중입니다. 돌리는 것이 나중입니다. 그래서 돌리면서 왼손목이 평평할 때 그러니까 스트롱그립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뉴트럴 그립을 했을 때 왼손등이 평평한 시점이 왔을 때 이 각을 어드레스 각과 똑같이 왼팔이 이루는 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프트 암 플라잉 웨지는 왼손이 이루는 웨지를 얘기하고 오른손이 이루는 삼각형은 오른손 하박과 왼팔이 이루는 샤프트가 이루는 각도를 얘기하는데 이 삼각형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오른팔의 힌지는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해야 하냐면 백스윙을 할 때는 오른팔은 돌리는 것이 아니고 오른팔 손등으로 힌지를 하는 그 동작을 통해서만 백스윙을 하고 그 백스윙을 해서 오른쪽으로 굽혀져 있는 이 오른손이 굽혀져 있는 이 각도를 힌지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임팩트를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가를 하면 이제 핸드 퍼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왼팔이 이루는 이 각도 이 각도는 이 각도를 얘기할 것입니다. 노란선이 이루는 이 각도는 어드레스를 했을 때의 각도입니다. 어드레스를 했을 때의 각도를 다시 재현을 하는 거고 오른팔은 오른팔 힌지를 백스윙 탑에서 만들어낸 힌지를 공을 칠 때까지 그대로 유지를 해서 공을 친 다음에 5시 릴리스 포인트 지점에서 완전히 펴서 팔로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팔이 이루는 이 각도 그런데 많이 실수를 하는 경우에는 상체가 일어선다든가 또 아웃에서 인으로 공을 깎아친다든가 캐스팅을 한다든가 얼리 익스텐션을 해서 배치를 하게 되면 이 각이 커질 것입니다. 아마 180도로 커질 것입니다. 이렇게 커지게 되면 이 웨지를 제대로 임팩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는 것입니다. 이 각도는 어드레스 했을 때의 각도를 그대로 왼팔과 샤프트가 이루는 각도는 어드레스 했을 때의 각도를 다시 재현을 해서 공을 쳐라. 그러니까 이 원각을 다시 찾아서 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오른팔이 힌지는 백스윙 탑에서 만들어 놓은 힌지를 풀지 않고 먼저 공부에 앞서 가서 풀지 않는 상태에서 공을 치고 나서 5시 이후에 풀어서 팔뚝으로 공을 쳐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팔목으로 공을 치는 것이 아니고 팔뚝으로 공을 쳐내라는 뜻입니다. 이 플라잉 엣지 개념은 설명을 하면 진실의 순간이다 해서 임팩트 순간을 켈리 호마는 호마 켈리는 진실의 순간이다 해서 임팩트 순간을 임팩트를 진실의 순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팩트하는 원칙에 대해서 아주 장시간 얘기를 많은 페이지를 할애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플라잉 엣지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왼팔은 어드레스의 각도를 지켜서 치고 오른팔은 오른손 힌지를 풀지 않고 공 앞에까지 끝까지 와서 임팩트 이후에 풀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손목으로 공을 치지 말고 팔뚝으로 공을 쳐라는 뜻입니다. 물론 핀치다 또는 펀치다 하는 스타일의 차이에 의해서 오른팔뚝을 쓰는 방식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 또 스윙어 스타일이 어떻고 또 히터 스타일이 어떻고 중간형 스위트 스타일이 어떻고 하는 내용은 좀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게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원각을 지켜라 하는 얘기를 할 때 헹크헤니는 온플레인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온플레인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똑같은 스윙 궤도를 지켜서 치지 않아도 이 원래의 각도만 찾아서 평행하게 똑같이 찾아서 치기만 하면 된다. 이런 뜻으로 타이거우즈는 어드레스 했을 때보다 이 손의 위치가 약간 높습니다. 높지만 이 샤프트 각도는 원각은 어드레스의 각도와 똑같이 해서 평행하게 치기 때문에 일관된 정확한 샷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온플레인 개념 헹크헤니는 온플레인 개념이나 슬라스윙이나 여기서 얘기한 플라잉 웨지 개념이나 표현 방식이 좀 차이가 있을 뿐이고 좀 더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정확성에 있는 이론적인 과학적인 배경에 있어서는 호마켈리의 골픽머신의 플라잉 웨지가 가장 진보된 개념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좀 더 정확한 임팩트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스윙 플레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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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